안녕하세요. 동성정밀 대표 윤대완입니다. 30여 년의 연혁과 50여 개의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장갑 편집기, 양말 편집기, 섬유 인쇄기를 국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유망 성진 중소기업입니다. 편집부터 인쇄까지 제품 생산의 최종 공정이 가능한 기술 집약적 장비를 제조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변동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보화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품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정밀은 다각적인 기술 교류와 시장 경쟁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제공과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차원 높은 기술 개발로 혁신하여 세계시장 개척을 목표로 전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혁하신 조공이 매수히 관객들의 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느낌으로 정보화하여 있습니다. 철기와 유ett해서 예술을 통해 합리적인 비싼 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기술을 통해 합리적 사후관리 서비스와両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